자 또다시 모바일로 돌아온 진상국무쌍 M입니다. 얼리시드에 이어서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두 번째 진상국무쌍 시리즈죠. 처음에는 일본판을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나 했는데 그냥 완전 신작을 가져왔거든요. 다만 넥슨에서 얼리시드 후속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게임도 3년을 하긴 했지만 그게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작방법은 그냥 흔한 모바일 게임이네요. 속성 그냥 가위바위보식 상성인데 얼리시드에도 있던거죠. 얼리시드에서는 3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다른 속성을 다 씹어먹는 빛과 어둠속성이 나왔는데 여긴 시작부터 속성이 좀 많네요. 근데 저런 속성같은거 넣는 이유는 결국 컨트롤발로 넘기는걸 최대한 못하게 막겠다는거죠. 동시에 자동사냥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혹시 맵도 계속 이런식이면 거의 자동사냥 특화 게임이라고 봐야겠죠. 중간 영상은 당연히 8편의 영상을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자막은 다행히 8편 정식 발매 번역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비교해보니 번역이 똑같더라구요. 물론 영상이 아닌 상황에선 또 대인대인걸입니다. 여튼 다음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자잘한 스테이지 클리어였고 그리고 익숙한 그것 다음으로 스토리 모드가 열렸는데 대사는 8편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작을 해보신 분들은 그냥 다 스킵하셔도 됩니다. 전투는 일단 수동으로 해봤는데 그냥 자동하는 게임이 맞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3개를 클리어하니 드디어 뽑기를 시켜줍니다. 대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길래 뽑기하러 갈 때도 로딩을 하는 걸까요? 여튼 한번 연출이나 구경해보죠. 스테이지 3개의 스테이지 스테이지 3개의 스테이지 중복 무장을 합성해서 레벨을 올려주고 건물 짓고 테크트리 올리고 이제 메인스토리 말고 월드맵이라는 서브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이걸 하다가 막히면 강화해서 다시 도전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냥 싹 다 자동으로 돌려서 저도 이 화면을 이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나마 2장의 마지막은 직접 송컨을 하긴 했는데 플레이어에게도 슈퍼아머 게이지가 있어서 서로 맞딜을 하는 느낌이다 보니 뭔가 좀 화려해진 리니지 기사들의 대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8편 액션과 그래픽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돌려두면 의외로 구경하는 맛은 또 있었던지라 모바일 게임은 자동 사냥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송컨을 한다 해도 자동이랑 뭘 다르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게임이 처음이라 수행이 모자른 건가 여튼 계속 장수도 뽑고 마을도 키우고 장비도 강화하고 해서 이 영상에선 안나오지만 1,1 던전 같은 각종 모드도 좀 돌고와서 대략 게임을 실행한지 약 2시간 좀 넘었을 때 황건적 스토리 마지막에 왔구요. 그렇게 스토리를 클리어하고 나니 다음 맵을 가려면 더 높은 전투력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육성하고 각종 1,1 퀘스트를 깨고 뭔가 할 때마다 과금 패키지 광고 좀 보고 하다보니 그냥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 했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원작 팬의 경우는 내가 모바일 게임 꼭 하나 정도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익숙한 게 나오는 게임이 좋겠다 싶을 때 하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의 경우는 그냥 흔한 삼국지 게임을 찾는데 그래도 그래픽 제법 적당하고 액션이 좀 화려해 보이는 게임을 하고 싶다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동안 무언가 익숙한 맛에 진 삼국무쌍 스킨이 씌어진 진 삼국무쌍 M을 해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